틴트를 진짜 많이 물어보는구나 되게 이쁜가봐 근데 저기요 님들 제가요 틴트가 이쁜게 아니라 입술이 좀 이뻐서 그래서 틴트가 이쁘다고 착각하는 건데 이거 절대 틴트발 아니거든요 내가 입술이 이뻐서 그런 거거든 아무리 니네 나랑 똑같은 틴트 발라도 이거 안 나오거든 물음표 다 강태 틴트 베네피트 틴트 써요 이렇게 생긴 건데 자 얘를 이렇게 입술 색을 처음에 죽여주고 얘를 위에다 발라줘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겉에 발라주는 거야 이거예요 이게 내 화장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화장품 얘기 지금 다 끝내버리죠 또 뭐 궁금해 비비 비비 아니고 cc크림 쓰는데 이게 키엘 건가 이거예요 키엘 거 cc크림 cc크림이고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원래 클리오 거 쓰는데 다 써가지고 살려다가 나 그 닥터자르트에서 이거 사면서 샘플로 준 거 있어가지고 이걸 주더라고 그래서 닥터자르트 지금 아이라이너 쓰고 있어 그리고 렌즈는 몰라 오렌즈에서 사다가 오렌즈가 너무 안 좋은 거 같아가지고 이번에 그냥 동네에 있는 무슨 렌즈 막 거기 가서 샀어 그리고 볼터치 꺼는 네이처리퍼블릭 여기꺼 볼터치 그리고 하이라이트도 네이처리퍼블릭 꺼네 하이라이터 그 다음에 마스카라는 랑콤이요 랑콤꺼 쓰구요 그리고 또 뭐있지 파우더 입큰 13호짜리 아 21호다 21호 샀네 오 나 언제 21호 샀지 랑 이거 입큰 그리고 또 뭐있지 섀도우 는 보브 이거 끝 랑즈 perchwort involvement 활주 랑즈 랑즈 iał 엚 엚 엚 말라 엚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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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